간담회보고 제가 느끼는 딱 소감은 다 모른다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뉴스, 가짜뉴스가 조국을 통해 가려지는 겁니다. 진짜 자신 있는 건 자세히 얘기하고요. 불리한 건 모른다고요. 그럼 모른다 하는 쪽을 집중적으로 파시면 거기에 뭔가 다 나올 겁니다. 모른다고 했던 거. 왜냐하면 그렇게 모르시면 장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아니, 가정사도 모르고 가족들한테 지금 사기당하고 계시면서 사목펀드한테 사기당하고 어떻게 검찰을 어떻게 제압하고 통설합니까? 개혁을 이룹니까?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언해드리면 조중동을 안 봐서 그래요. 조중동을 믿고 거른다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제 몰입책 보시면 나옵니다. 항상 진보 신문을 보더라도 진보지랑 보수 신문 같이 보시라. 두 개를 충돌해서 삼박자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체를 찾아낸다. 자기가. 이게 양심 세력은요. 양심은요. 문재인을 따르면 양심 세력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따르면 양심 세력이 아니에요. 부처님 따라도 양심 세력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도 양심 세력 아니에요. 자기 양심을 따라야 양심 세력인데 양심이라는 거는 아주 치열한 비판의식이에요. 자아 성찰이고 자명 찜찜으로 끝없이 자기를 이게 진짜 자명한가? 근거가 있는가? 팩트인가? 가짜 뉴스 아닌가? 나와 난 모두를 위한 건가? 나만 위한 건가? 우리 바들만 위한 건가? 끝없이 분석하지 않으면 바로 누구나 비양심 세력이 돼 있고 바가 돼 있습니다. 비양심적 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조중동은 믿고 거른다고 그랬죠. 조중동 믿고 거르면 그분들은 뉴스를 어디서 얻을까요? 김어준이요. 그것만 봐요. 이분들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어르신들 어떻게 비판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TV조선만 봐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안 믿고 한 매체만 본다. 이것부터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항상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 판단력이 자꾸 약해지면서 무비판적이 돼서 남의 말을 그냥 듣고 있는 상태가 바예요. 노예 상태. 판단은 누가 해요?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문바를 보면요. 지령 떨어지는 거 가지고 갔다가 복사해서 붙이고 있어요. 왜 비방을 하느냐. 어디 지금 어느 언론사든 가서 댓글창 한번 봐보세요. 논리가 토시아나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지령 떨어진 거죠. 갑자기 일 터지잖아요. 다 당황해 있어요. 지령 떨어질 때까지 못 움직입니다. 먹통돼 있어요. 하다가 아 이건 이거래. 동양대 거는 표창장이라고 우겨. 아 표창장 표창장. 이 자식들 기레기들 표창장도 구분 못 하냐. 총장 직인이 있는 표창장을 지금 총장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도 안 읽고 달다 보니까 기사에 다 표창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레기들 표창장 가지고 총장 상이라고 우겼냐. 댓글에 아 문바들 어떡하냐 하는 댓글이 쭉 달립니다. 이러면서 양심 세력이 될 수 있다고요. 어제 TV, KBS 창에서 거기서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수준으로 비판적인 방송 내보내던데 거기서 그게 뭐냐면 조국 후보자가 평소 책에서 한 걸 가지고 트위터 아니라 책에서 한 말 가지고 지금 조국을 비판하는데 더 주옥 같던데요. 책에는 더 정제된 말들만 써 있으니까 아름다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진 세상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자기가 그 말을 다 깨버린 사람이 됐다는 이거 하나로 위선이에요. 뭐 법을 더 캐고 하기 전에 아 이게 양심이 있으면 여기서 멈추면 국민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이 안 멈춥니다. 안 멈추고 어때요? 자기는 다 모른대요. 자기 말에 의하면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 공범이죠.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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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아세요. 뭐 딸도 잘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하나는 알아요. 내가 장관해야 된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장관은 해야 된다. 왜 어디서 그런 어떤 근거를 장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만 더 양심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대해 자한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문바분들이 일견 일리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자한당한테 자한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을 해요. 자한당한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아세요? 누가 지금 자한당 주래요? 민주당 안에서도 더 인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조국만 인재냐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이건 아니건 저는 이거예요. 민주당이건 아니건 검사들 안에도요. 진짜 청렴한 검사들 계실 거고요. 얼마든지 인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건 찾지 않고 딱 끊어버리고 무조건 조국이어야 된다. 그럼 조국의 의선이 드러났다. 국민들이 싫다. 그럼 그렇다고 자한당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누가 국민이 언제 자한당 시키래요? 너네들에게 인재풀이 없냐 이거죠. 몇 명으로 굴러가는 정부였나요? 저도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오래 준비하셨다고 그랬고 저도 준비를 많이 못했으니까 저도 부럽다. 저렇게 오래 준비하면 인재풀도 많고 부럽다 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그런데 왜 인재풀이 되게 얕은 건지 넓기만 하고 얕은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이런 의문이 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정도가 최고의 카드였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것부터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명하게 처리하시면 좋겠다.